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후반부에 이름을 저번에 바꾸려다 못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채찌, 비티한테 여자 이름 10개 정도 좀 괜찮은 거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에밀리부터 이사벨라까지 10개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에는 또 뜻이 있죠 이런저런 그래서 이거 뜻도 있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뜻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선택하기로는 릴리나 소피아 정도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릴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수함 뭐 이쪽에 의미를 갖고 있고 소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혜 쪽에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그러면 어떤 이름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저는 스텔라를 추천했거든요 스텔라라는 이름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추천했더니 아이가 자기도 스텔라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쪽으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서 스텔라로 일단 이름을 좀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서 영어 이름 맘대로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또 원하는 게 있으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됩니다 오늘 했던 것들은 지금 뭐야 일반적으로 아이가 do you? 라는 질문에 yes나 no로 대답하는 게 편하다면 그렇다면 육하원 측에 의거해서 아이가 얼마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해내는지 볼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why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던져봤어요 어째서 뭐뭐 하는가? 어째서 뭐뭐 하는가? 이런 것들을 던져봤고 곧잘 하길래 그래서 이제 왜, 언제, 어디서 뭐 이런 걸로 쭉쭉쭉쭉 넓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아이가 대답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쉬운 대답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대답할 거를 못해서 그걸 포기하고 가장 쉬운 문장을 해내는 아이들이 있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대답할 걸 정하고 거기서 안 물러나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답답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한테 물어봤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라고 물어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전진을 해봤는데요 제가 볼 때 다음 시간에도 이런 쪽으로 아이에게서 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아이가 못하는 말들 위주로 가르치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오늘 가장 효과적이었고 또 범용성이 높은 거는 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씸은 뭐뭐 한 듯 보이다 라는 뜻인데 이거를 되게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생소한 건데 아이에게는 저희에게도 그럴 수 있고요 생소한 이유는 이게 범용성이 되게 높아서 이 단어 하나만 알면 뭐뭐 한 듯 보이다 라는 게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씸만 쓰고 모르는 사람은 아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씸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봤고요 오늘은 딱히 뭐... 글쎄... 진도를 막 이렇게 뽑았다 저렇게 뽑았다 라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같이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 드릴 수 있겠네요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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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예 아예 감사합니다.